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단정한 으른 섹시 트롯계의 신사 가요계의 크리스천 베일 가수 강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진짜로 멋지시다 수연이는 왜 그렇게 갈수록 예뻐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덕담이 추석 속에 더욱더 풍성하군요 우리 수연이는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A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완전히 성숙한 숙녀가 됐어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수연씨는 내가 어디 가서 A바르다고 많이 칭찬해줘요 꼭 먼 데서 차일까지 뛰어와서 인사하고 그런 후배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눈에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내가 딱 마음속에 뒀다가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연씨가 최고야 선배님들 중에서 마음속에 두고 계시다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수연씨를 더 예뻐하게 되고 어디가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윤수연의 천태만상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와주십사 해서 아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또 오늘 같은 날 또 추석 연휴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또 서울로 올라오신 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날 수연씨하고 SBS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출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전야말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요 진짜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들과 어떻게 시간 좀 보내셨나요 저는 장남 형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남 노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를 모시는데 그렇게 많은 우리 아들 뇌 같이 차례 지내고 덕담 나누고 고향을 또 가야 되는데 고향을 못 갔기 때문에 고향에 가도 이제 먼 친척분들만 좀 계시고 가까운 친척분들은 안 계시니까 네 그래서 뭐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뭔가 좀 말을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뭐 아 이렇게 또 저는 말보다는 지갑을 열어서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좀 여셨군요 또 제일 좋아합니다 지갑을 용돈 팍팍 잘 주실 것 같아요 용돈 잘 주죠 우리 후배들한테도 용돈 많이 줬잖아요 영웅이 영탁이 장민호 다들 줬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 주셨네요 선생님 막상 이렇게 가까이 있는 수연씨를 못 준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차까지 와서 인사하면 그때 용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셔가지고 오늘 또 드레스 코드가 오늘 흑과 백이 딱 맞았어요 맞아요 바둑처럼 흑돌 백돌처럼 그리고 지금 이따가 이제 라이브 하실 때 보실 수 있겠지만 바지에 옆단에 스팽글인가요 반짝이가 쫙 벗겨 있습니다 저는 항상 TV 출연할 때는 우리 가수들이 탁 갇혀입고 라디오 때는 너무 편하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라디오도 항상 이렇게 정장을 갇혀입고 그런 마음 자세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실천하고 있고 오늘 또 우리 진미령 씨가 우리나라 서울을 홍보하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뮤직비디오를 한강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하고 찍고 지금 오는 중이라서 흰 바지에다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자꾸 다른 사람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가수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차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입고 올라가자 우리 SBS를 또 사랑하는 의미에서 라디오 네 서울 라디오지만 대한민국 서울을 찍고 오셔서 SBS 서울 방송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네 좀 보기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붙여드린 닉네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크리스찬 베일 내가 사진을 봐도 크리스찬 베일이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있어 있으시죠 있죠 크리스찬 베일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배우님입니다 훌륭한 배우죠 닮아가도록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 이런 느낌이 항상 정장을 입으셨을 때 딱 그 모습이 배트맨 느낌이 오버랩돼가지고 수연 씨가 나를 그렇게 멋지게 봐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정말 멋진 노래 새로운 싱글을 발표하셨잖아요 바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목이 하고 살자 하고 살자 우리가 이제 특히 수연 씨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중년이 되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참고 하고 싶은 을 억누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쯤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그래서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고 산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 말미에 베풀고 살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베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지 않냐고 저도 엄청 공감합니다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직은 수연 씨는 하고 사는 거를 조금 억누르고 억누르고 노래 열심히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고 살아야겠어요 하고 살아야겠죠 김봉숙님께서 강진님 최고 멋있어요 보는 지금 보라를 통해서 네 김봉숙님께서 감사합니다 김성철님도 소개해 주세요 강진 씨 너무 좋아하는 골수팬입니다 그래도 노래도 개그도 비주얼도 다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개그 감각도 선생님 대단하시잖아요 네 예능 프로도 출연하면 굉장히 재밌다고들 해 주시고 하정숙님께서도 강진 가수님 토요일 부류의 명곡 출연하신 거 잘 봤어요 부인도 함께 손잡고 가셨던 데에 제가이신 것 같아요 보라보니 보라보니 눈웃음 귀요미 죽이네요 어떻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느낌이 더 진중하게 다가오네요 보는 라디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신 웃으시는데 그 눈웃음이 진짜 아주 매력 만점이세요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눈가에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1297님도 아따 강진님 반갑습니다 강진님 고향이 영암이네요 아 올출산 좋죠 무지하게 반갑으로 여인 전 광주여라와 우리 고향분이 또 광주에서 영암까지 한 40, 30분? 요즘은 길이 좋아져서 네 월출산이 유명하죠 우리 또 6889님 네 줄줄이 사탕으로 좋습니다 수현 씨가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막 입고 있어요 강진님 바지 스팽클이라고 스팽클이라도 되고 싶다고 스팽클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너무무집 강진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붙어있는 그 작은 보석 그 스팽클 하나하나 되고 싶다 6889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찐 팬이시고 골수 팬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노래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신곡도 많은 사랑 주실 것 같아요 이번 하고살자 신곡 어떻게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 수현 씨 앞에서는 무조건 라이브로 해야 되잖아요 아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 pot 하고살자 그래요? 느낌이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해요? 지금 어떻게 라이브로 좀 청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하고 살자 좀 못해본 것도 많고요 그런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참 감상하시면서 좀 해방감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천상위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노래 들으시면서 아 나 이거 하고 싶었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코러스 부분에 저기 해야 돼요. 코러스 부분에 알겠습니다. 예 해외이 할까 해외이 할까 해외이 할까 감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아무맘보고 달려왔네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빙겐 빙겐 헤어가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요 흥겨웃게 오래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예왕이면 베풀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욕심 때문에 차면때문에 용서 않고 살아왔네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빙겐 빙겐 되어가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요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용서 않고 살아왔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늦기 전에 하고살자 하고살자 야 하고살자 지금 공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요 최희준 님이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겠어요 해주시고 윤상진 님은 매친 거 풀고 하고 싶은 거 하고살자 가사 좋고 리듬 좋고 덩실덩실 6889 님 소개해주세요 하고살자 노래 듣자마자 대박예감 노래가 귀에 착착 붙네요 저는 강진님 콘서트 가고 싶어요 꼭 한번 오세요 또 콘서트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하니까 오셔서 이렇게 대기실 좀 들어가고 싶다고 좀 얘기를 하세요 윤수연의 프로포즈 아니 윤수연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로포즈 이소라 이건 이소라 씨 옛날에요 천태만상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사인 되도록 사진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얘기하시면 프로포즈 말고 윤수연의 천태만상에서 들었다 항상 우리 수연 씨한테 내가 프로포즈 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그러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셨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영수님께서 가족들 함께 보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황희숙님은요 지금 보라로 크게 보고 계시나 봐요 강진님 우와 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피부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미남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황희숙 씨 항상 상관 믿지 않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숙 님이 저한테 엄청난 미남이라고 했지 그리고 더 이렇게 당당하게 갖추시고 딱 아니 근데 저는요 선생님 이제 선배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참 맛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막 소리만 지르는 것도 참 듣다 보면 짜증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참 맛있고 어쩜 이렇게 막 또 듣고 싶고 감칠맛 나는 그런 그런 어떤 그래서 참 선생님 너무 좋아요 뭐든지 어떤 노래든지 다 그렇게 선생님의 노래는 계속 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강약이라든지 좀 이렇게 감칠맛 나다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수윤 씨야 뭐 제거의 감칠맛이죠 진짜 하고 살자 이 노래는 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멜로디가 참 쉽죠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제가 많이 맺히고 많이 참고 살고 있다 보니까 하고 싶... 하고 살자 하고 살자 하고 살자가 되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병이 돼 마음이 병이 되니까 맺힌 거 풀고 살고 항상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본인이 행복하고 남한테 베풀면 본인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굉장히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맺힌 거 있으면 바로바로 푸시는 약간 직진 스타일이세요? 좀 이렇게? 좀 그런 편이에요 참고 있는다 보다는 이렇게 좀 아내하고도 조금 뭔가 좀 맺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서 좀 푸는 스타일이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 맺혀있기 때문에 밉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시간이 오래 흐리다 보면 골이 깊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지금 데뷔하신 지가 1986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37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 오신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방송 데뷔가 86년이고 노래 시작은 한 7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와 47년간? 네 그렇죠 한 10년 정도 다운타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방송 데뷔는 86년도에 데뷔를 했었죠 저는 한 번도 노래 시작하면서 마이크를 하루도 놔본 적이 없고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쉬었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또 몇 년 만에 나온다든지 그게 없었고 계속 머리만 했어요 그게 진짜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대단하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로 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풀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활동을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을 때나 좀 그러실 때도 있는데 언제나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 쪽도 그렇군요 저는 포기 노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워낙 어려서부터 이제 가수가 꿈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노래 부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좋았고 뭐 이렇게 빨리 전에 히트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또 주위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관리도 또 관리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은 좀 많이 피하고 어떤 걸 좀 피해야 될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아니 이제 우리 수연 씨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나이 때는 조금 가려야 할 음식들이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피해서 먹는 게 좋고 술 담배는 술 장사 담배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술 담배는 안 하고 그것도 가로열고 가로닫고 배려의 말씀까지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막걸리는 또 좀 한 잔 하고 술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막걸리 같은 거는 한 모금씩 하고 맥주도 한 모금씩 하는데 많이는 못 먹죠 안 먹고 술을 제가 땡벌 탁 히트 하면서부터 일주일 술을 입에 딱 안 댔어요 그때 바쁘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얼마만의 사랑을 받았냐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술 같은 것도 일주일 입에 안 댔어요 술 마시면 아무래도 얼굴도 빨개지고 목도 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조금 멀 수도 있고 조금씩은 했었는데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냉정하게 아우 냉정하시다 아주 냉정이에요 저는 이야 그러면은 노래로 한번 이 막걸리 한번 잔뜩 먹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잔뜩이 안 되고 한 잔밖에 안 돼요 한 잔도 다르지 요만한 한 잔도 있고 그런데 막걸리 한 잔이 가사에 내용이 많이 나오네 계속 하시네요 몇 잔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센스쟁이 우후후 막걸리 한 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한 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도 좋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 막걸리 한 잔 그러면은 이 추석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막걸리 한 잔씩 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또 선생님? 합시다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주세요 맞걸리 한 잔 원 동네 소문 맑대 청백불 막내 아들 청백에 된 날 알던 네가 빠졌다며 동실도 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안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큰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해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의 대모습을 받았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즐거운 명절 연휴입니다 행복하게 아장아장 아들 내 몸이 어느새 찼다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안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큰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해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모습을 받았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원조의 품기약 막걸리 한 잔 지금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또 약이 한가위에요 정말 이보다 더한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막걸리 한 잔 라이브 띄워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차례상에 또 막걸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조상님들한테 차례 모실 때 다른 어떤 술보다도 의미 있는 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혜성님도 막걸리 한 잔 노래 시작하자마자 장모님이 잔막걸리 많은 막걸리 있지만 잔막걸리 잔막걸리요 참 고소하겠다 막걸리 판매가 대단할 거예요 노래 나오면 막걸리 한 잔 하자 그러고 막걸리 또 노래 또 있으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띄워드릴 수 없지만 또 막걸리 관련된 막걸리 부르스도 있어요 막걸리 부르스도 한 잔의 술 속에 따라따따라 가사가 막걸리 부르스 그 노래도 기가 막히죠 선생님 2995님 소개해 주세요 장모님 설마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너무 신명나게 부르셔서 의심스러워요 우리 장모님이 또 이렇게 강진님 강진님 저도 저도 강진님 그 정도로 아 나는 장모님으로 봤네 장모님 저도 저도 눈이 약간 박도우님은요 어쩌면 이렇게 와닿고 아픈지 이 노래 따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고 이 노래 하면은 많이 이렇게 눈물 훔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응을 듣고 최종인님도 소개해 주세요 최종인님 막걸리 한 잔 노래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술 한 모금도 못하셨는데 그러셨네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막걸리도 좋고요 또 뭐 주종 주로 뭐 잘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잔 하신다면 어떤 술을 좀 드세요 막걸리 아 그러시구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얼마나 맛있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마시기 좋아요 막걸리는 마시기 좋고 또 우리나라의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시고 저는 술을 많이 못해도 예예 뭔 소리요 저희 이제 마감이 된다 소리입니다 선생님 벌이 날아가는 소리 벌이야 땡벌 땡벌 날아가는 소리 선생님께서 오늘 출근해서 근무 중이라 슬펐는데 강진이 노래 다 듣게 잊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한 얘기 이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강진님과 이따 저희는 선불에서 만나뵐게요 이제 유수연 음료 과일 왔다야 왔다야 나는 러브 FM 좋아 매일 한 낮은 윤수현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손님 가수 강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입니다 바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 누구지 그럴 수 있으니까 강진입니다 성은 강이요 이름 친 강진 별명은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마음에 드셔 해서 너무 좋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그래요 기분 좋아요 노래방에서요 강진씨 노래 또 안 불러본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땡볼 삼각관계 이런 노래들은 정말 항상 그 위에 순위 프로그램에서 맨 순수현 동안 맞아요 많이 애창이 되니까 그리고 그 노래방 딱 갔을 때 애창곡 베개 들어가줘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너무 기분 좋죠 베개 안에 딱 들어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만 들어있으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누구는 몇 개인데 나는 몇 개인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욕심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씩 더 늘리고 싶은 거 그게 또 가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나훈아 선배님 남진 선배님 조영필 선배님 이미자 선배님 그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못 따라가고 비집고도 들어가 봐요 어떻게 다 수현씨도 몇 곡 곡이 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두 곡이 있습니다 두 곡은 충분히 들어갈 거야 네 두 곡 정도 또 전태만 상하고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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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손님 온도가 제일 좋은데 역시 선생님 식당 앞에서 딱 들어놓으면 좋잖아요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장호수님께서 오늘이 추석 특집이군요 정말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특집날 가수들이 아무나 못 나오잖아요 또 네이브로 정말 이 추석 특집 정말 그리고 선생님 오늘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오시고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얘기를 좀 해주지 네이브를 꼭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추석 특집에 저기 아무도 못이나 정말 뵙기 힘든 또 이렇게 모시기 힘든 저희 강진 선생님 모시고서 자연스럽게 저희 밸런스 게임 질문 좀 여쭐게요 저희가요 이유 좀 선택을 하는 문제는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선배님 퀴즈 그런 걸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은데요? 장세정님께서 이승기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부른 땡벌 조인성이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부른 땡벌 더 마음에 드는 버전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에서 부른 땡벌 왜냐하면 조인성이 드라마에서 부르고 나서 바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이승기 씨가 또 소문난 칠공주에서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는 조인성 씨가 맺어줬죠 맺어줬죠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죠? 저는 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가 아니고 조인성 씨가 어느 드라마나 어느 영화에서 보다도 그 비열한 거리에서 땡벌을 부르고 그 모습이 그 모습 그 머리 짧고 그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다른 노래가 아니라 땡벌을 불렀을 때 그러니까요 그거 정말 조인성 씨가 그 영화 나무 주연상을 비열한 거리에서 처음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조인성 씨도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승기 씨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이승기 님 사랑합니다 이승기 씨도 소문난 칠공주에서 계속 불렀거든요 한 번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화력을 계속 짚어줬군요 계속 지푸라기 넣고 계속 불이 활발 탈 수 있게 자기 어머니가 우울하면 반짝이 옷을 입고 땡벌을 불러주면 어머니가 좋아해 그런 장면이 많았기 어머니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시는 땡벌 땡벌이 되기까지 이런 배우님들이 또 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김혜정 님께서 네 8시간 노래 부르기 8시간 아이돌보기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어요 8시간 아이돌보기 선택하시는 게? 네 좋아하시는 게 이제 8시간 아이돌보기 그렇죠 노래는 또 좀 힘들죠 노래는 뭐 직업이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콘서트를 하게 되면 2시간 반 2시간까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시간 동안 하는 거는 아직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그런데 8시간 저는 아이를 좋아해요 음 아이 그 뭐냐 아이만의 그 처치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손발 냄새 맡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다 귀염둥이 네 분유 같은 그런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나요 젖 젖 젖 젖 모유 냄새도 나고 엄마 아니 엄마 하기 전에 아 그 전에? 아주 애기 때 막 뿍뿍 기어다니고 이럴 때 귀엽잖아요 네 손도 토실토실해가지고 발바닥도 얼마나 보들보들하게 그래서 8시간 아이돌보기 선택 저는 애 이뻐해요 굉장히 아이를 박혜영님은요 이거 궁금하시대요 어떤 운동 더 좋아하세요? 공원 걷기냐? 집안에서 실내 사이클이냐? 저는 공원도 많이 걷고 실내 사이클도 사실 하는데 저는 운동을 집에서 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엘스크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원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 외환견을 기르기 때문에 반려견을 공원을 많이 걸어요 아 반려견은 그러면은 어떤 강아지인가요? 포메라니언 아 포메라니언 이름이 강소미 아 왜? 강소미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네 우리 뭐 뭐 세리 뭐 이것도 아니고 강? 우리 식구니까 강소미 아 성을 강 짜서 강소미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수연씨 같이 눈이 땡그려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랑 비유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송아은님은요 둘 중 더 기쁜 것은 부모님께 하는 효도냐 자식에게 받는 효도냐 나 어렵다 기쁜 것은 부모님께 하는 효도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께 받는 효도 그것보다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왜 더 많은 효도를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부모님 그 단어만 봐도 너무 그립고 너무 죄송할 때도 있고 보고 싶고 부모님께 하는 효도냐 부모님께 하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윤설님께서는 입은 가벼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잘 쓰는 친구냐 입은 무겁지만 왕 짠돌이 친구냐 아 이거 헷갈린다 어떤 친구가 더 좋은가요 아니 나중에 입은 무겁지만 왕 짠돌 입까지 무거우면서 돈까지 짠돌이면은 진짜 싫죠 재밌는 얘기라도 많이 해야지 입은 무거우면서 짠돌이면은 그래서 저는 입은 좀 가벼운데 주변 사람은 좀 잘 쓰는 친구 돈만 잘 쓰면 입이 너무 한없이 가벼워도 괜찮잖아요 그치 뭐 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말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입은 가벼우니까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속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있을 때 행복하고 돈도 잘 쓰고 야 최고의 친구가 또 될 수가 있군요 이건 문제도 아닌데 이거는 그렇군요 입이 무거우면서 짠돌이면은 그냥 짜증나는군요 짜증나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도 그렇고 입이 너무 무거우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계속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도 얼마 힘든지 알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고개를 까딱까딱 해줘야 되니까 멍하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노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신청곡이 들어오고 있는데 땡벌 이거 저희 추석인데 또 라이브로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갑자기 뭐 벌소리 났었는데 벌소리가 이제 저희 배경음악에 삐삐삐삐삐 기계음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 거기 땡벌 반주에다 그것 좀 넣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벌소리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온 국민의 때창국 그럼 땡벌을 부탁드려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요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됩니다 따라 불러보시고 감상품도 함께 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으신가요? 네 자 반주 주세요 반주 주세요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니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둘 들고 가나 또 내일은 잠 깊고 지근지근지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나 불리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 지금 그렇게 원래 잘 썼어? 잘 썼어 아 잘 썼어 그동안 나이 시끄럽다 땡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기웃기웃기웃기웃에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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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뜨리딱땡땡땡땡벌 방성경님께서 노래방의 애창곡 야 좋구나 좋아 마늘을 까면서 크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나는 그 마누라를 마늘로 했는 줄 알고 숨같이 그렸네 마누라를 마누리 마누리인 줄 알았어 마늘이네 나 마누라가 까불면서 크게 따라 부른다는 줄 알았어 숨같이 그렸네 그렇게 봤네 마늘 마늘을 까면서 대부분의 마누라고 마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린 마누라가 까불면서 크게 부른다는 줄 알았어 마늘 까면서 그것도 뭐 그림은 참 좋네요 귀엽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한미숙님 소개해주세요 따라 부르기 딱 좋은 노래 땡벌이지요 중2 아들도 이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땡벌 지금 중이면 이 노래가 2006년도에 히트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중이면 그때 몇 살일까요 계산 한번 해봐요 아유 이건 제작진분들께 한번 계산을 맡기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데 그래도 땡벌을 다 알고 맞아요 초등학생도 어 땡벌 아저씨다 지금도 그래요 그 친구들 아직 안 태어났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않았어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 이렇게 알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맞아요 그 어떤 그 타이밍에 이제 노래가 이제 히트가 되고 또 신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노래는 묻히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땡벌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집에서도 당신은 어디 가든지 땡벌은 꼭 빼놓고 빼놓지 마요 꼭 불러야 되니 그래요 그리고요 선배님이랑 이제 행사장을 가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이제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그냥 막 맺히는데 와 그 전율이 쩌릿쩌릿 하더라고요 그게 트로트 가수지만은 그 우리 아이돌 가수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내가 나이는 있지만은 무대 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래 땡벌 부르면 다 맞아요 호응이 끝내줄 거지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탁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어느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게 아니라 넘어섰지요 이 노래 헤드할 때는 막 소녀시대하고도 방송을 했었었고 그렇죠 저기 엠시몽 막 이런 친구들하고 막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 하다가 내가 딱 올라가잖아요 네 내가 반응이 훨씬 좋아 그럼 객석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같이 부를 수 있고 거기는 이제 노래가 이제 저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노래로 이렇게 덮이기도 하고 하지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히트곡 땡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수로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라이브 저희가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콘서트가 계획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2023 빅3 행복한 만남 콘서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빅3 콘서트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저하고 이제 김용림하고 진성하고 우리 셋이 후배들하고 셋이서 빅3 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장소가 어디예요 저요? 아 저한테 이천? 이천? 이천 아트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이천 맞아요 깜빡했네요 인천으로 갈 뻔했네요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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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천 아트홀 이천 가가지고 콘서트 한다고 하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천입니다 저희 11월 18일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오신 분들이 윤수연의 천태만상 얘기만 하면은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좀 사진도 찍어드리고 네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네 천상 여러분 천태만상 그렇게 해줘 주시면은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인도 그냥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러면 안되고 SBS 라디오 아 SBS 맞아요 여러분 SBS 빼면 필요 없습니다 네 꼭 이거 명확하게 또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저희요 요 노래 지금 노래가 슥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 노래는 이제 붓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또 미스트론 양지은 양이 이누 부르서도 진이 됐잖아요 네 네 막걸리 한 잔에 영탁이가 불렀지만 네 네 네 제가 후배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배님 덕분에 지금 이 노래는 특히 가사가 네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참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으라는 그런 아주 메시지를 담는 노래라서 오늘 같은 날 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을 보내드리는 이 노래로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끝까지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끝까지 들으시고 퇴장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가라 가지 마세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끝까지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더 행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천상 여러분 마무리 인사해요? 인사 예예 근데 말무리에 인사를 해야 될지 지금 인사하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을까요? 그게 낫겠죠 나중에 짤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명절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서울 오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라디오는 다른 라디오 프로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SBS 윤수인의 천태만상 프로를 들으면 여러분들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맞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치료가 되지요 그럼요 그럼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네 항상 우리 SBS를 잊지 말게 바라요 감사합니다 붓을 그리며 인사드리고 보라에서는 계속 앉아 계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진쌤 박수 윤수현 파이팅 정인기 봐 노래 들어보고 아 네네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강진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남아주셨습니다 네 네 끝까지 좀 이렇게 제 존재를 한 1초라도 SBS까지 왔으니까 이게 프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프로 역시 프로 조금이라도 한 1초라도 더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준비한 또 이 노래는 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우리의 그 인생 이야기를 또 마부 말을 꾸고는 마부의 인생하고 접목시킨 가사거든요 정말 좋은 노래고 많이 또 뛰어들인 노래입니다 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크..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고장 나기 전에 많이 건강 챙기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또 무릎같은 또 인공관절 같은 부분도 네 한 번씩 생각이 나고요 네 자 내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 5분에 와서 기다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강진의 마부 이 노래를 끝으로 강진씨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현씨도 같이 가야죠 그럴까요?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아 행복하세요 사칭이 3번 뿅 세상에 울었다 아아 아아 인생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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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할 지 평생 말이에요 에어 에어 에롱